신났다 신났어 아들 이리 가야지 도망가자 야 짜장아 너 엄마가 때놓고 혼자 가냐 어? 같이 가야지 안중에도 없구만 우리가 아니 신났으면 지금 또 가는 척 해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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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자꾸 너 혼자 가냐고 그러니까 짜장아 나 간다 뭐야 간다 뭐야 나 먼저 간다 야 야 야 여러분 저 지금 우정소갈비에서 광고를 주셔가지고 인천 송도에 가고 있어요 흥삼이가 이거 우정소갈비 광고 찍고 막 또 먹고 싶다고 엄청 맛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 오빠 그저께서부터 계속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빨리 먹고 싶다고 아 근데 나 요즘에 살 빼려고 밥 안 먹고 있잖아 양념 고기는 솔직히 밥 없이 먹기가 좀 그렇지 않아? 특히 양념은 밥이랑 먹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먹으려고 그래서 아 근데 항상 고기를 먹을 때는 밥을 먹어줘야지 다 먹은 거 같아 그래야 마무리가 딱 된 느낌이야 딱 완성이 된 느낌 여러분 근데 저 요즘에 얼굴이 너무 빵빵해졌죠 근데 살이 좀 쪘어요 몇 킬로 쪘어? 4킬로 어제 제가 먹방 촬영을 했어요 저녁에 그래서 지금 더 빵빵한 거예요 화장 안 한 줄 알았으면 좀 이따 찍을 걸 그랬나? 그거요? 그리고 어차피 영상에 쌩얼로 하도 많이 나가가지고 오븐가 주문하기 마늘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다 기름 없는 것부터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우갈비야 기름이 없는 게 기름 있는 게 정갈비고? 어 그래서 우정소갈비야 돼 나도 그 생각에 했는데 깨나 내가 줘 봐 내가 구울게 아니야 아니야 어색하게 그러지 마 벌써 금방 있네 그러니까 살짝 탔잖아 나도 오빠 요케 좋아하잖아 맛있다 무생채비빔밥 이거 숭고불찌개 먹자 크게 먹자 레어로 먹을 게 원하는 나도 레어야 많이 먹어야지 이거 그냥 먹어볼래 맛있어 마늘 향이 상란해 야 갈비를 좋아하지 원래 근데 마늘이 엄청 좋아하잖아 내가 마늘이 진짜 향이 상란다 맛있다 음 콕콕콕하게 생겼어 이거 쌈장 올리고 맛있다 맛있다 맥주 한잔? 오빠는 못 먹어 네가 운전하면 되나 음 안 되나? 약수 먹고 싶어? 아 이거는 좀 땡겨 난 소맥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운전해야 되니까 응 아 참을까 그냥? 콜라먹어 콜라 내가 맥주 먹을게 운전하기 싫지? 아 이거 맛있다 근데 요번에는 좀 덜 익혔거든 음 이게 우갈비잖아 이거는 기름이 지방이 덜하고 난 뻑뻑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하나도 안 뻑뻑하다 이거 확실히 마늘이 많으니까 느끼한 게 확실히 덜하네 양념을 좀 묻히고 마늘이 진짜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더 시킬 수 있나? 서비스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되냐고 이거 맛있지 비빔밥에 넣어 먹으면 맛있잖아 그럼 육회비빔밥이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불러잖아 빨리 대피 대피 잘 굽고 있는 게 지금 집중해가지고 어 불러 집중했다며 아 저기 써있네 메뉴판에 뭐? 육회 밑에 사장님이 육회장사 10년 하셨음 아 여기 근데 육회 한판 편해 오빠지 않아? 고기를 더 먹고 싶은데? 그 비빔밥에 넣어먹게 일단 먹어보자 일단 비빔밥이랑 순두부찌개 먹은 다음에 아니 오빠 진정 좀 하자 진정 좀 하자 알았어 알았어 이 오빠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지금 예민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지금 또 이거 먹으니까 또 흥분한 거 아니야 오빠는 근데 은근히 고기 먹을 때 쌉을 안 싸먹더라? 응 오로지 고기만 먹더라 나 본연의 맛을 좋아해 어 나는 근데 이게 더 맛있는데? 기름 살짝 있는 게? 나도 나도 나는 원래 지방을 좋아해 그건 담백하고 음 음 감사합니다 소리 좋고 그러니까 뻥 이러네 기술이오 기술 짠 짠 짠 짠 여러분 혼자 맛있는 거 먹어 죄송해요 와 리셋이다 리셋 이게 야자 수탄이래 되게 연탄같이 생겼다 생긴 게 그렇지?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나 봐 그러면 뭐 뭐가 좋은 거야? 모르고 그냥 말하는 게? 그냥 연탄같이 생겼다고 몸에 뭐해야 나 난 연탄인자로부터 처음 해 생긴 건 똑같잖아 응 아니 마늘이 그렇게 많이 붙어있는데 마늘 또 먹어? 달로 그래도 생마늘이랑 이거 왜 이렇게 다 먹고 싶다 아 냉둬 냉둬 근데 아론 묵게 민밥하게 기호에 맞게 다 나셔가지고 아 네 맞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3,000원이야 순두부찌개 진짜 싼 거네 그럼 양은 많네 원래는 조그만 데 주잖아 그치? 이거는 양념이 아니네 오빠 그거 같아 뭐 오빠가 또 순두부도 좋아하잖아 두부 이거 봐 두부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는 김치찌개가 먹어 두부 다 넣어서 먹지 육회 김밥 그래서 이만큼 넣고 육회를 많이 남겨놨어야 되는데 네가 많이 먹어가지고 뭘 또 나요 자기도 먹어놓고 아유 사진 안 찍었다 아유 괜찮아 괜찮아 다 비벼놓고 찍어 그냥 노른자를 딱 이쁘게 보여야되는데 노른자를 딱 이쁘게 보여야되는데 육회를 아예 먹지 말걸 그치? 근데 우리 LA갈비 먹으면 내가 맨날 살코기 먹고 네가 이렇게 뼈에 붙어있는거 먹잖아 응 근데 야 사람들 그 뭐야 나처럼 뼈에 붙은 살 좋아하는 사람도 많던데 아주 잘근잘근 씹는 막 그런 맛이 있다고 하하하하 잘근잘근 씹어? 응 맛있어? 응 응 되게 고소하지? 맛있다 밥 안먹는다며? 맛있다 아 자꾸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깐 너무 오반한거 같아 진짜 맛있는데 근처에서 와보신분들은 아실걸? 그분들이 인정하면 댓글 달아주시겠지 진짜 이건 광고라서 맛있다고 하는거 아니야 그리고 소갈비인데 170g에 14,900원이면 싼거지 싼거야 그거 돼지고기급 아냐? 요즘에 돼지고기도 비싼데 비싸니까 뭐 마늘있어? 뭐가 옆에 마늘있어? 안보여서 나는 없는데 안보여어? 잘있다 몇개있다 오늘에 마늘이 이렇게 많이 오 팝콘 먹냐? 응 엘에이가베니 많이 먹어도 안되죠? 응 이것도 맛있다 꿀 아 그래도 내가 알게 이게 엘에이가베니를 좋아해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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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브 흫 흤 흥 흫 흫 흐 흫 흔 흑 흑 처음에 6인분 했다가 이거 7, 8, 9 9인분, 10인분 먹은 거 같은데? 아니 무슨 1일 일식을 무슨 하루에 5끼 먹는 양을 먹어 그래도 1일 일식이야 너가 나 부럽다고 했잖아 살 잘 빠져가지고 아니 저 오늘 이 과가 다이어트 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 이거 3kg가 금방 하루에 1kg씩 빠진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이 먹었다는 거야 다이어트 할 줄도 모를 정도로 먹었는데 그게 다이어트였지? 근데 이렇게 해도 살 빠지더라고 나는 이렇게 많이 먹어도 지금 밥은 안 먹었잖아 아 밥 먹었다 아 무생채 무생채 비빔밥 먹었어 생각해보니까 근데 오빠 어제 햄버거 먹었잖아 나 그거 빵 빼고 먹었어 그게 아니라 무슨 빵 한 쪽 먹었지만 뭐라 내가 봤는데 그것도 햄버거 2개 먹었어요 빵 빼고 먹었다 여러분 이거 신메뉴에요 양념 우삼겹 겁나 맛있게 먹네 사람들은 다 오빠가 먹은 줄 아는 거야 여기다가 뼈 숨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내가 다 찍을 거야 콜라 다 먹고 싶다 콜라 다 먹고 싶다 내가 시켜줘 제로 있나 물어봐줘 무슨 고기를 오빠 11인분, 11인분, 12인분 먹고 무슨 제로를 찾아 그래도 더 콜라서 되는 느낌이란 말이야 이거를 콜라를 더 먹어버리면 사장님 혹시 제로 콜라 있어요? 제로 콜라요? 잠시만요 이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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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놈의 제로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 먹어 제로 이거 이 오빠 수법이에요 어때요? 한 번에 싹 뒤집은 거 맛있어 다 맛있어 LA갈비도 맛있고 맛있는데 무조건 하나만 시킨다 그러면 나는 그냥 뭔지 알아, 내가 맞춰볼게 우갈비, 정갈비 무조건 1등으로 맛있어 웬일로 나랑 입맛이 맞았냐? 그치? 메인카메라 한 번 봐달라니까? 아이, 방송을 아직 안 되네 내가 요즘에 놀리잖아 오빠 뭐게? 계산 둬야지 제가 맨날 계산댓이라고 계산댓이 떴다고 제가 놀리거든요 계산댓이로 유튜브 하나 봐라고 한 거 아니 근데 어제도 그 시내로 나갔잖아 근데 뭔가 오빠가 황점점 고르니까 있잖아 계산댓이가 계산댓이 나 타라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너무 웃겨서 내가 웃었다고 오빠가 누가 나 뭐 실실 웃냐고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잖아 사실 그 생각하고 있었어 볼 엄청 크다 어떡하지? 배 터지겄어 배 터지겄어 배 터지겄어 뭐 얇아서 터지자 어 내가 살빼려고 맘먹으면 진짜 잘 빼 근데 올해는 못 가던데? 마음을 안 먹은 거지 마음을 언제 먹을 수 있는데 아니 내가 9월 달부터 영상에 나오기로 했잖아 그때는 약속한 거니까 무조건 나올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빼야지 최대한 9년 만에 마음 잡은 거네? 근데 9년 동안 그럼 30kg 넘게 찐 거네? 비싼 몸이야 비싼 몸 괜히 만들어준 몸이 아니야? 그치? 아까 웃긴 거 말해 그럼 뭐? 여러분 제가 아까 선크림을 바르고 있었어요 저도 오늘 알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약간 상큼한 냄새가 나는걸? 근데 오빠가 팀에서 갔다가 오저게 여보 너 야 너 뭐 둘 먹었냐? 이러면서 집에서 뭐 둘 하나 갖고 와서 먹었냐고 나한테 몰래 오빠 화장실 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오빠가 비염? 뭐 비염 때문에 그런 건가? 코 막혔지 코 약간 이상해서 뭐 이상해 비염이라고 뭐 이상해 뭐 다 이상하냐 여보 콧구멍에 하나 막혔거든요 여기요? 이렇게 세트러져가지고 아 별걸 잡아라가지고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먹는 거예요 대빈 개고하냐 대빈 개고하냐 대빈 개고하냐 4차원 좀 이따 터졌다 눈물한 눈물 진짜 건물들이 으리으리하다 그치? 너무 잘 돼 있네 산책하기도 너무 좋다 배 타는 것도 있다 저 앞에 근데 배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봐봐 이거는 우리 타갔잖아 안동에서 약간 마차같이 생겼어 마차 송도 살면 인천공항 가까워서 좋긴 좋겠다 잘 앞이니까 오빠는 좋겠다 왜? 해외 가는 거 좋아하자 뭔 공원에 사슴이 있냐? 그니까 비둘기랑 사슴이랑 친한 거 갈래? 그니까 바로 옆에 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안 보네 왜 염소요 아니 무슨 공원에 이렇게 커? 여기 한 바퀴 돌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니까 아니 가져가도 끝이 없네 끝은 있어 저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진 찍을 때 뭐 이쁘게 나오는 법 어 할 말하면 뭐 입을 살짝 이렇게 살짝 열을 해 그리고 각도는 약간 45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랬다 진짜 웃겨 봐봐 뭐야 하하하하하하 내가 겁나 이쁘게 나오는 거 같다 여기서 좋은데 태국 갔다 오니까 이날씨가 훨씬 좋아 나도 훨씬 나 그건 좋았는데 마사지 받는 거 일일일 마사지 피곤하긴 한데 재밌잖아 여행 가는 거 오빠 이틀 알았잖아 이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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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피곤하더라 하하하하 근데 막 다니든 안 그렇지 나가 오빠는 막 하하하하 근데 갔다가 집에 오면은 거의 2,3일 기절하더라고 아니 중간중간 일어나서 이랬어 그래도 할 거 많은 거 같아 먹고 먹고 자도만 나 자는데 깨워가지고 뭐 시켜 먹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아까 LA갈비도 맛있었는데 순서를 잘못한 거 같아 그냥 양념 안 된 거 먼저 먹고 그거 먼저 먹었어야 돼 오늘 아쉬워 대신 처음에 그 양념 갈비를 먹으니까 완전 입맛이 싹 들어오버리는 거야 막 밥 땡기고 막 그러니까 술 한 줄로도 좋겠어 그거는 진짜 동네에 있으면은 자주 갈 거 같아요 청주에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어 아 없지? 아직은? 세종에 있나봐 세종에 있나봐 세종에 있네 세종에 그У Aha חkö undercover 수업 키 키 키 키 키 키 키 박 키 키 키 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